시력 테스트 티셔츠 어디 있는 줄 알아? 그거 저쪽 방이 있어 아니 본인 줄 물어봐요, 친구한테 물어봐요 이게 친구들이 다 잘 알더라고 정말? 자자꾸만 아니 머리만 봐서 눈 무리겠지 또 이거 내려앉기 시작했네 한 번 더 해줘야 돼 호일 파마 공동 구매했나 봐요 호일 파마 옛날 말이야 너 안 감은 적이 며칠 된 며칠 된 오름 된 것 같은데 어머머 뜨그러워 형은 이제 가려울 텐데 머리는 그치 않아? 많이 가렵죠 연예인이라서 자주 감아야 돼 3일밖에 안 됐어 옛날에 여자친구랑 찍은 사진 발견했어 사진? 어 동생이 집에 왔는데 말해줬어 이때는 진짜 눈빛이 하나도 하나도 안 나쁘다 옛날 여자친구랑? 네, 첫사랑 첫사랑 이런 것도 있어 야, 대박 언제쯤이면 바로 보고 싶지 않을까? 저런 거 다 갖고 있어 어머어머, 저런 거 다 갖고 있어 셋이 머리냄새 너무 나지 않아요? 저런 거 아니, 저거 안 감아 아니, 저거 안 감아 맞아요, 맞아요 근데 왜 친구들이 다 헤어스타일을 똑같이 해요? 제가 그냥 꼬셔봤어요, 저 하고 나서 해보라고 해보라고?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잘 안 감아요 미안하지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무슨 한약 냄새가 나 한약 냄새가 나와봐 한약 냄새가 나와봐 한약 냄새가 나와봐 향수 같은 걸 뿌렸나봐 좀 뿌렸어요 향수 같은 냄새 들으실 것 같아요 아, 그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잘 해보셨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